경든 몸으로 고통을 안고 평화롭다 말할 수 있는가? 일어나는 마음을 만드는 몸을 제대로 알아 닦아야 한다. 최근 출간된 수신오도의 내용입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함께 편안해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수신오도 수행을 장수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수신, 몸을 닦아. 오도, 깨달음에 이른다는 의미의 수신오도. 수행 공동체 사단법인 수신오도가 몸과 마음을 함께 수행하는 방법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수신오도 저자 적광스님은 몸과 마음을 함께 닦아야 하며 몸이 편안하면 마음의 흔들림이 없고 깨달음으로 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깨달음에 이를 것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묘연하기가 짝이 없는데요. 그러한 방법들을 몸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관계들을 아주 정확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수신오도에서는 특히 경직된 몸을 이완시키는 이완수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깨달음으로 향할 것인가. 그것을 직접 몸으로 채득하신 저희 스승님의 모든 채득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수행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몸에 대해서 알고 또 올바른 수행의 길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기 쉽게 설명된 22가지 이완수행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좌우대칭과 채용이 교정되는 등 외형적 변화가 먼저 나타난다고 책은 설명합니다. 수신오도는 몸으로 채득한 수행을 바탕으로 마음을 닫고 그 과정을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검증합니다. 몸을 통해서 저희가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또 몸을 수행을 해서 이완을 들어갔을 때 그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몸의 모든 변화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체의 경직을 풀고 전신을 이완시켜 몸의 고통을 없애는 것이 마음 수행을 위한 방법이라는 수신오도 수행법. 수신오도는 과학적 원리를 녹여 심신수양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장수정입니다.